여러분 오늘은 이 어린 왕자 Little Prince Chapter 5 5장을 한번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번역을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영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고 대신에 배경화면이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것은 물에서 나는 밤이라고 해서 물밤이라고 마름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우포에서 채취한 마름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배경화문으로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낭독하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작하는 내용은 이 파일로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 왕자의 출생,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 별과 또 그의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지만은 금방금방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고, 또 간혹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장에서 바오바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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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포기하는 나무가 등장하는데, 바오바베베베베베베벨베베베베베베베베베 어떤 재난 이 재앙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린 왕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this time once more i had to shift to think for it for the little princess asked me abruptly as oversized by a grave doubt it is true isn't it that sheep eat little bushes yes that is true oh I am glad I did not understand why it was so important that sheep should eat little bushes but the little prince added then it follows that they also eat baobabs. 이 baobab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 pilot에게 그려 달라고 어린 양에 관한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던 이야기는 이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크기가 어린 왕자가 그리려고 하는 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먹는 것이 어린 풀 풀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내용이 나왔고요 어린 양이 양이 왜 어린 풀들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은 어린 왕자가 대답하기를 이 바오밥에 대해서 이 나무 이야기를 바오밥을 먹는다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I pointed out to the little prince that baobabs were not little bushes but on the contrary trees as big as a castle 이 승곽과 같은 아주 큰 나무라는 것을 이 파일럿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and that even if he took a whole herd of elephants away with him the herd would not eat up one single baobab. 그래서 이 소떼를 몰고 간다고 해도 바오밥 나무를 한꺼번에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어느정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에는 바오밥 나무가 크게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많은 어떤 소, 떼가 달려들어서 먹어야지 되는게 바오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림이죠 The idea of the herd of elephants made the little prince laughed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린 왕자가 웃었다는 거죠 We would have to put them one on top of the other, he said, but he made a wise comment. Before they grow on so big, Baobabs start out by being little.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는 We would have to put them on top of the other, 그래서 여기 코끼리를 이렇게 겹으로 쌓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린 왕자가 했는데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이제 바오밥이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할 때 좀 너무 상징적으로 이게 상당히 많은 소떼가 달라붙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실제로는 작게 보이지만 크다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오밥은 실제로는 처음 자랄 때는 아주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That is strictly correct, I said. But why do you want the sheep to eat the little baobabs? He answered me at once, Oh, come, come, as if he was speaking of something that was self-evident. 너무 명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왕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어린 바오밥을 양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먹기로 원하는지를 물어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And I was obliged to make great mental effort to solve this problem without assistance. 이 문제를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찾아오려고 했는데 왜 많이 먹었다 이 말이죠. Indeed, as I learned there were on the planet where the little prince lived as on all plants, good plants and bad plants. 실제로는 이제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살았던 그 별에도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주제가 자연에 대한 어떤 주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In consequence, there were good seeds from good plants and bad seeds from bad plants. But seeds are invisible.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 했지만 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이제 좋은 시에서 좋은 식물이 나고 나쁜 식물에서 나쁜 식물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우주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They sleep deep in the heart of earth's darkness until someone among them is seized with the desire to awaken. 하여튼 이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땅의 심장에 땅의 어두운 그 한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자다가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싹을 튀기 위해서 기회를 잡는다 이런 뜻이죠. 그때까지 이제 다 잠을 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n this little seed will stretch itself and begin timidly at first to push a charming little spring inoffensively upward toward the sun. 그래서 이 태양을 향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올라 올라 스트레치하는 그런 아주 timidly 아주 수줍은 듯이 이렇게 이 세상이 올라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If it is only a sprout of radish or the spring of rose bush 이 무나 이런 어떤 rose bush 장미와 올라오는 것이라면 one would let it grow wherever it might wish.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말할 때 one would let it.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라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But when it is a bad plant one must destroy it as soon as possible and the very first instant that one recognizes it. 이게 이제 사람들은 나쁜 식물이 올라올 때는 즉시 보자마자 이렇게 파서 죽도록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Now there were some terrible seeds on the planet that was the home of little prince. 그래서 어린 왕자의 고양인 그 별에 이 끔찍한 시들이 있다라는 거죠. And these were the seeds of baobab 그 중에 앞에 이 챕터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baobab 나무에 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The soil of that planet was infested with them. 그래서 이 땅에는 그런 그 별의 땅에서는 이런 어떤 baobab 시들로 가득 차다. baobab is something you will never never be able to get rid of it if you attend to it too late. 그래서 너무 늦게 이렇게 제가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It spread over the entire planet. It borrows clear through with its roots. 아주 그 baobab 무승하게 빨리 신속하게 자란다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And if the planet is too small and the baobabs are too many, they split in pieces. 그래서 이 큰 baobab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곧장 이 조그만한 별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It is a question of discipline the little prince said to me later on. 그래서 훈련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죠. When you've finished your own toilet in the morning, then it is time to attend to the toilet of your planet just so with the greatest care.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 자연자원 환경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이야기식으로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You must see to eat that you pull up regularly all the baobabs at the very first moment when they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rose bushes which they resemble so closely in their earliest use.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장미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구분하는 순간 바로 이 baobab을 일정하게 제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It is a very tedious work. The little prince added, It is a very tedious work. The little prince added, So that the children where you live can see exactly how all this is. So that would be very useful to them if they were to travel someday.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이 바이로트가 그림을 미리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Sometimes he added, There is no harm in putting up a piece of work until another day. 그래서 가끔씩은 작품에 어떤 작품들은 조금 작업하는 시간을 좀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But when it is a matter of baobabs, 그래서 baobab으로 다시 돌아가서, Baobab에 관한 나무에 관한 일이라면 항상 이 baobab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니까, I knew a planet that was inhabited by a lazy man.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런 별을 알고 있다. He neglected three little bushes. 그래서 이 세 개의 숲, 풀을 방만하게 관리했다. 이 말이죠. neglected, 무시했다. So as the leader prince described it to me, I have made a drawing of that planet.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어린 왕자가 살았던 이 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말이죠. I do not much like to take the tone of moralist. 도둑주의자의 말하는 톤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다. But the danger of the baobabs is so little understood, and such considerable risk would be run by anyone who might get lost on an esteroid. That for once I am breaking through my reserve. Children, I can plainly watch out for the baobabs. 이 baobabs에 대해서 어린 왕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My friends like myself have been skirting this danger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이 위험을 이 skirting, evade, 피하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같은 친구들은 이런 위험을 피하였다, 피해왔다 이런 뜻이죠. Without ever knowing, 인지하지도 못하고. And so it is for them that I have worked so hard over this drawing.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다 라는 것이죠. The lesson which I pass on by this means.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어떤 교훈은 All the trouble it had caused me.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죠. Perhaps you will ask me, why are there no other drawings in this book? 그래서 아마 독자와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네요. 왜 이렇게 대단하고 magnificent and impressive as this drawing of Bob-Bob. 이 Bob-Bob 그림과 같이 아주 대단하고 인상적인 그런 그림들이 이 책에는 왜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말이죠. 대답은 the reply is simple. I have tried, 노력했지만, but with the others I have not been successful. When I made the drawing of Bob-Bob, I was carried beyond myself by the inspiring force of urgent necessity.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빨리 그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긴급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전체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살았던 이 별 고향, 이 고향의 Bob-Bob이라는 어떤 큰 나무가 이 플라넷 자체가 작은데 이런 큰 나무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의 세계에 대한 어떤 교감, 깊은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파일럿하고 어린 왕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Bob-Bob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네요. 조금 아 역시 좀 시간이 많이 오바 됐는데요. 어 이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챕터 6 부분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